오, 왜. 어디 가요? 응. 너 어디 가? 그냥 뭐, 소개팅? 소, 소개팅? 우리 준호는 어쩌고. 아, 우리 준호는 무슨. 아우, 됐어요. 하여간 똥초. 나 이제 진취적으로 살 거예요.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나 좀 해줘요. 내가 쟁취할 거니까. 진취적으로 쟁취요? 아무리 건민호 변호사라도 주변에 괜찮은 남자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.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? 아무리 건민호 변호사라도? 나 있어, 생각나는 사람. 잘해주는 방법을 많이 하는 남자야. 의자 빼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같이 걸을 땐 길 안쪽으로 걷기하고 짐도 들어준댔어. 그래? 응. 김초밥도 잘 만들어. 내가 다음에 소개해줄게. 그래? 응. 응. 그 때인데. 진짜 잘udi다. 내가 그게.